그러나 이게 이제 만약에 제가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없는 방향이라면 고쳐야 되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두 번 하려나 운동 리액션 시간입니다 오늘 누구의 어떤 운동을 보고 또 이렇게 평가? 리액션을? 리액션을 할지 궁금하는데 잘 안 보여주거든요? 근데 또 오랜만에 갑자기 드리미네 또 어떤 영상일지 아주 설렙니다 사실 저 지적질 하는 거 되게 잘 하거든요 그럼 지적질 좀 한번 해봅시다 오랜만에 가보시죠 아이 뭐야 또 아이씨 어깨 운동 좋아요 근본이 있어 근본이 있네요 저는 스탠딩 오버헤드 프레스 무조건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해야죠 제일 힘든 운동이고 제일 무거운 운동일 테니까 어우 몸이 좋아 네 접니다 사실 셀프 리액션을 또 오늘 하게 됐네 저번에 이어서 2019년도니까 2년 전이네 호주에서 이 ICM 월드 챔피언십이 있었어가지고 고대회 출국하기 한 달 전 영상이네요 음 오버헤드 프레스하고 그 다음에 스미스 머신에서 또 프레스를 했네요 웬만하면 덤벨을 할텐데 이 날은 왜 스미스에서 했나 생각이 드는데 제 기억으로는 요때 짐티피에 있던 그 스미스 머신이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선으로 미는 그 스미스 머신에서 프레스하면 또 맛있어요 그래서 아마 했을거에요 평소 루틴 들으면 아마 덤벨로 많이 가지 그리고 반복 횟수를 좀 많이 하려고 했겠죠 아니네? 8에서 9 해버렸네 야 인마 그러니까 안되지 인마 많이 해야돼 김준호 클래식 때 이제 느낀게 제가 이제 쉬는 시간도 되게 길게 쉬고 평상시에 이제 반복 횟수도 8개 막 10개 이렇게 적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훈련 스타일이 너무 적응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펌핑할 때 너무 힘들었어 계속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이렇게 몰아쳐서 많이 반복을 해서 펌핑을 쳐야 되는데 어 그 못하겠는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번에는 시즌 동안 좀 고반복을 하고 쉬는 시간도 좀 줄이는 연습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몸이 제법 좋네요 등은 이때나 그때나 뭐 비슷비슷하다 뭐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 다시 뛰어나야 돼 내가 그때 어후 레터럴레이즈 이거 어깨가 딱 솟아나잖아 측면이 딱 들 때 빡 하고 볼록 올라오죠 우리가 2주를 수축을 하면 어떻게 돼요? 2주를 짧게 만들어 봐 그럼 볼록 솟아오르죠 그럼 삼각근을 수축해봐 측면을 어떻게 돼요? 볼록 솟아오라야죠 근육을 수축해서 근육을 짧게 만들면 봉긋하고 솟아오르게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이제 운동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안 그런 운동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양을 이제 관찰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하시면서 내 근육이 수축을 해서 길이가 짧아져가지고 봉긋 솟아오르는구나 라고 관찰을 하신다면 운동 잘하고 있다라는 셀프 피드백이 되겠죠?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이제 감각을 익히셔야 되는 겁니다 엘스장에 거울 없는 것도 없잖아요 다 엘스장에 거울 있잖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제가 이제 벗고 하거나 벗을 수 없어 민폐니까 노출이 많은 옷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여기 좀 없어 나시티, 민소매 이런 거 입으세요 내가 생각해도 측면 삼각근 운동 볼록볼록 잘 삼각근 올라오는 거 보면 잘하는 거 같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뭐 비슷해요 지금이 더 좋아지긴 했어 완전 똑같진 않아요 좋아졌어 그 다음에 리어델트 트라이세트를 한 세트를 하고 끝났네요 그만큼 저는 후면 삼각근에 시간을 많이 안 쏟아요 근데 뭐 제가 후면이 막 되게 비어있거나 되게 작지 않잖아요 후면 삼각근 운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일반 운동인 분들은 뭐 피지크 선수가 되고 싶은데 내가 후면이 확실한 무기가 되고 싶은 선수가 있으면 뭐 해도 돼요 뭐 알리지 않아요 설마 한 세트만 했겠어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겠죠? 정말 한 세트만 했을 거예요 제 기억나요 근데 이제 보시는 각도 운동 한번 좀 따라해보셔도 좋을 겁니다 어깨 조심하시고요 대신 그 다음 리액션입니다 이 좀 다른 사람 좀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 좀 볼게요 어우 씨 얼굴 봐 이거는 28일 후네 이거 맞아요 이거 대회 끝나고 한 달 후 맞아 얼굴 와 빡빡빡하다 씨 이때 운동 뭐 잘했죠 뭐 잘 먹고 막 회복해가지고 아주 운동 잘했던 시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저는 OHP야 밀리터리 프레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 힘이 좋아 35kg 8개 이상 다루죠 속도 나쁘지 않죠 사이드 레터럴레이즈 예 이것도 이제 무게 막 16kg씩 들고 무겁게 합니다 빵빵해요 아주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후면생각근 운동 이때는 머신이 있어가지고 리버스플라이 할 수 있으면 여기서 하는 게 좋죠 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그냥 제일 간단하고 편하고 효과 좋아요 요것만 하셔도 돼요 후면생각근은 여기서 그냥 뭐 촬영때문인지 잘 안하던 운동도 하나 있네요 뉴트럴 그립 숄더프레스는 진짜 잘 안해요 거의 뭐 1년에 한 번 하나? 이날 그건 아마 몇 년 만에 했을 거예요 요 머신이 있으니까 아마 했을 거예요 최근에는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면상각근 운동 따로 해야되나요?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프론트레이즈도 안하고 저는? 이 뉴트럴 그립으로도 뭐 전면상각근 타겟팅 운동도 웬만하면 잘 안합니다 그러니까 전면 타겟팅을 하면 어깨를 쉽게 다칠 수 있는 거 같아서 잘 안하는데 이것도 뭐 뭔가 나의 또 갇혀있는 사고일 수 있게 고집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의 틀을 또 깨주실 분이 계시다면은 또 납득이 가는 이유라면 저도 이제 전면 타겟팅으로 운동을 몇 개를 더 할게요 근데 납득이 안가려면 그냥 제 고집대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하고 하겠습니다 광고할게요 아 뭐 항상 돌아오는 시간이죠 오늘은 제가 이번 시즌 동안 굉장히 맛있고 즐거워 먹었던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외 준비는 뭐든 저는 맛이 어쨌든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맛과 멋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번 시즌이 제법 맛있게 잘 준비할 수 있었던 또 특별한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또 당연히 랭킹닷컴 덕분입니다 탄수화물 제품입니다 고구마 솔직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랑 고구마 친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와서는 저는 사실 다이어트 하시는데 고구마만 먹는 거를 좀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운동하면서 제일 많이 먹은 탄수화물 제품이 있다면 고구마입니다 그건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량은 한 팩에 약 120g 정도 들어있어요 100g당 149칼로리니까 탄수화물 공급원으로서 굉장히 나쁘지 않겠죠? 그리고 얼리거나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면 GI 지수라고 그러죠? 혈당 지수가 낮아진다고 해요 고구마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지만 더 낮아져서 다이어트 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훈제 연어입니다 또 훈제 연어 슬라이스 뭔가 조합이 안 될 것 같은데도 저는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제 간혹 먹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훈제 연어 슬라이스 이 제품 한 팩을 먹지는 않았어요 한 팩하고 또 다른 제품을 또 먹었습니다 닭 감살 한 덩이를 더 먹는다든가 아니면 이거 화이트 오므로므를 또 먹는다든가 왜냐하면 80g 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한 가지 제품으로 양을 맞추어서 먹으면 되지 않나요? 아 제가 싫어요 저는 맛을 다양하게 느끼는 걸 좋아해서 일부러라도 연어도 먹고 닭을 먹든 소를 먹든 다른 제품을 또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 조절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한 끼 식사로 딱 적당한 열량과 영양 성분을 지니고 있는 요 세 가지 조합 한번 추천드리니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어디서? 랭킹닷컵에서 아이씨 아 뭐야 아 또 나잖아 또 어깨 운동이 내는데 뭐 골무를 뒤집어 쓰고 있어 음 어우 근데 이때 뭔가 벌크가 잘 되어있다 확실히 그 이때 제가 체중이 아마 82kg? 82에서 83kg 됐을 거예요 아마 보기 좋은데 얼굴? 아 그리고 오우씨 이렇게 살짝 폈는데 막 되게 크다 확실히 예 여기서 썸리스를 잡아도 된다고 얘기하죠 저는 오버헤드 프레스 할 때는 썸리스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썸리스 그립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썸리스 그립으로 손목에 부담 없이 정도만 무리하지 않으셔서 해주시면 괜찮아요 썸리스 그립 추천합니다 오버헤드 프레스 할 때만요 OHP 하는데 어깨 잘 쓰죠? 네 결이 다 보여요 체중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도 승각근이 수축하는 모양이 다 보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을 하면서 모양을 관찰하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낚여가지고 셀프 운동 리액션을 해봤습니다 각각 다른 날 다른 시기 하나는 대회 한 달 전 하나는 한 달 후 하나는 좀 더 두세 달 뒤 요렇게 봤는데 결국엔 똑같죠 그냥 일관성 있는 트레이닝을 한다고 보여져요 저는 제 스스로가 OECP로 시작해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그리고 후면상각근 아주 저볼륨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 재미없지만 근데 그냥 기본에서 크게 안 벗어나고 일관성이 있는 어느 시점이든 하나의 기준이 그냥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만약에 제가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없는 방향이라면 고쳐야 되는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깨 운동에 관해서라면 뭐 딱히 수정해야 될 방향성은 못 느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수정해야 될 방향을 누군가가 느끼고 내가 납득할 이유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 요렇게 셀프 리액션 했고요 뭐 즐겁게 보셨나요? 낚인분 계신가? 늘상 그렇듯이 좋아요 댓글 구독 즐겁게 보셨다면 부탁드리고요 정말 찐또매기 리액션 필요하신 분들 나중에 제가 한번 커뮤니티에 올릴테니까 구독자 리액션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겟TV의 김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